김지찬의 1타점 1루 베이스를 밟고 나서 선반까지 가는데 타구를 뒤로 돌아보면서 뛰었어요 그렇죠 커리어 하이 CC를 다시 한 번 갱신하려 합니다 또 한 번 날을 돌파 김지찬입니다 2대0 정확한 타격입니다 빠른 발도 있고 코스도 좋았고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렸죠 1루스가 조금 앞으로 전진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타구를 잡을 수가 없고 우익스도 종교수 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고 나서 김지찬 선수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서서 들어갑니다 김지찬의 3루타 3루까지 가는데 여유있게 갔습니다 이제 또 2루에 있었던 우익선수가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더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